자, 앞쪽으로 확실하게 눌러줍니다. 프로 앤 비기너 프로 앤 비기너 고고고 저번 시간에는 너무 재밌었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빡세게 돌리려 이 가에 웃음이 아주 난리가 났어! 난리가 났어! 찾아보라는데 한번 찾아봤나요? 찾아봤는데 지금 매너다리야? 어허 이러지면 안 돼요 알리나 카트 뭐 그런 걸 좀 연습하는 게 좀 덜 닫혀요. 안 느는 거지 알리를 하다가 중간에 되게 많이 크게 해요 되게 힘든 장벽이기 때문에 뭐 스트릿? 그거 그거고 뭐예요? 배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거 할 거니까 드롭이라면 합시다 네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저번에 넘어져가지고요 이만큼 피멍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도 멍뜨려 운동하도록 할게요 사고 말 접어 일단은 백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ets다 xd 무의 chúng 사랑해요 아 그럼 뭐야 진짜 어 뭐야 위험할 거 같아 누르는 게 아니고 몸이 앞으로 숙여줘야 되는 거 ici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 만들었습니다 발만 이렇게 눌르게 되면 몸이 뒤로는 빠지게 되겠죠? 100% 넘어집니다 앞으로 숙여주면서 주의해야 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발만 눌렀어요 이렇게 뒤로 모임 빠지니까 뛰어내리려고 그런다고 도도에서 발이 빠지질 않아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 잡아주면 안 넘어져요 바로 가요? 왜 일하려고? 바로 올리죠 어깨를 앞으로 눌렀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어떻게 해요? 말도 안 돼 이거 바로 근데 생각했던 거보다 더 무섭네요 몸이 앞으로 안 갔네요 이는 캠핑 과자 이것만 잡아서 될 것 같은데 여기idir 쪼이 인 Jord 또 Exec ει 공장 딱 한 번 성공하면 딱 안 잡고 쏠지 말라니까 어떻게 한 손만 하죠? 야 몸이 아프다 하나 둘 셋 szöchy are you 몸이 뒤로 빠짢았어 힘이 안 아파 거 July 9 tutto 진짜odar 앞으로 안 꿨 up 뒷손에 너무 의지를 하는 거지 원래 뒷손을 잡아야 하는데 앞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어떡해 저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혼자 해보자 어 쪄icie 맞을라고 하지 저 뭐야? 이야 뒷손은 이걸 잡고 둘 셋 tumor 우리야 여보세요? 괜찮으세요? 방심하다 자빠졌네 전 죄 없어요 왜 넘어지는 거야 아침내 우리 집 아지라엘이 아픈 거 침을 흘리네 아침내 지금까지 잘하다가 왜 그랬냐 나무에 저주가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잘하더구만 아까 넘어진 게 트라우마에 계속 걸리는 거잖아 저번 주가 좋았지 또 또 또 또 또 또 덜이 제 집중력을 흐트러놨어요 겁이 나서부터 더 높은 데서 하면 한 번 해볼까? 좋아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한 세 번 하잖아 저기는 껌이야 껌 얘가 있어도 다른 거 아니야? 이게 있으면 더 안정적이네 진짜 높아요 형님 이게 오늘 안 온 거 아니야? 사놓고 뺐지 네가 근데 진짜 무섭다 느낌이 달라요 완전 정진이 없었어요 그렇지 차라운드 왜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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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킹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타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있다니 개 짱 높아요 빨리 팔 아퍼 하나 눌러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밤더 시뮬레이션 하고 밀어 90% 이상 된 것 같아 내지 덜을 안 갑니까? 물러! 와 또! 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앞으로! 됐다! 더복지 타입! 너 허벅지가 아파요 한 번 더 합시다 자신감 있을 때 좀 해야돼 진짜 멋있었어 어 야 좋아 역시 스파르타로 해야돼 말도 안돼 마지막에 몸이 앞으로 숙여져서 안 넘어진 거예요 나 한 번만 끝내도록 하죠 마지막이죠? 근데 진짜 엄청 즐길게요 잊지말고 진짜 역대급인데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원주의 파크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원주로 나도 오늘 고생하고 더운 날씨 고생했고 자 오늘 자 아이스크림 야 얼마 만이야 기분 좋게 끝낸게 처음인 것 같다 제가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근데 심장한테 한마디 해둬라 괜찮은 심장이야 미안하다 거짐 재밌었는데 오케이 수고했어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